기자수촌 Y뉴스로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검찰의 칼날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검찰의 칼날이 최 전 총장을 겨냥한다고요? 이미 옷 벗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겨냥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부관참 씨 같은 건데 이미 사실은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해서 지금은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고 있는 언둔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겨냥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내부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수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안팎의 다양한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검찰이 수사료를 벌이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이런 답변들이 들립니다. 그런 질문을 검찰 관계자들에게 해보니까 금시초문이라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미래의 일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래의 일을 누가 장담하겠냐. 그런 답변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답변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행가스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검찰 안팎에서는 과거 온노비 사건 때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이 구속이 됐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구속된 게 아니었다. 두 사람 다 구속 기소가 되고 문제가 확정이 됐는데 구속될 때는 정말 황당했다. 그게 무슨 구속 사회냐. 그런데도 구속이 되더라. 그 얘기는 결국은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수사 가능성이 있고 신병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단초가 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고요? 네. 그게 최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 여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모 여인에 대한 수사. 지난 8일에 검찰이 임모 여인의 아파트와 전에 잠시 은둔에 숨어 있었던 경기도 가평의 외삼촌 아파트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은 이에 앞서서 임모 여인에서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모 여인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최동욱 전 총장 관련 수사가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 전 총장의 혼의 아들로 지목된 최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임모 여인이 가정부와의 관계에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무슨 협박했다. 그리고 최 전 총장과 혼의 아들 문제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하면서 각서를 쓰게 했다. 이 두 가지가 원래 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부가 진정한 사건이 또 하나 수사 중이었군요. 가정부가 진정을 한 게 아니고 가정부가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본 한 민원인이 진정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문제는 검찰이 임모 여인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게 이런 공갈 협박 혐의가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는 겁니다. 변호사법이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검찰이 임모 여인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건 당연히 채동욱 전 총장을 의식한 수사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임모 여인이 누구에게 청탁해 주겠다. 그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최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았거나 최 전 총장을 관계를 이용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들과 관련된 건이 하나 있었고 가정부 협박과 관련된 건이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 사건 청탁과 관련된 건이 또 하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법 관련로. 그러면서 이 수사가 과연 채동욱 전 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의 한 중견 간부가 이 소식을 듣고는 최 전 총장을 수사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검찰에서 특수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한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무리하는 건 결국 최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다면 검찰이 왜 다시 전직 검찰총수를 겨냥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오늘 주제니까 사실 수색기 같은 얘기인데 왜 이미 참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겨냥할까.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검찰 안팎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는 최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물타기 가능성입니다. 지금 한 구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 사건. 조영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서초구청에 부탁을 했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영 행정관이 지수됐던 윗선으로 지목됐던 안전행정부의 김모 국장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신모 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게 윗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미로 다치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최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국정웅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석 개입 의혹을 파헤친 최 전 총장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 이미 찍어내기를 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1년 내내 그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 또 하나 가지의 가능성은 세 번째는 검찰 내부에서 하는 언론적인 얘기인데 검찰은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능성은 이미 최 전 총장이 불명히 퇴진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아니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 물타기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타기 가능성. 지금 최 전 총장 어디 있습니까? 지지사에 어느 사찰에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최근에는 서울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 최 전 총장하고는 접촉 못 해보셨어요 혹시?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최 전 총장의 형이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다. 아마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냐는 그런 것들 그렇게 들리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입년에 대한 수사 과정 중에 하나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설명이 조금 부족을 했는데 이게 입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입년이 계좌를 이미 검찰이 열어봤다는 증황이 나오거든요. 그럼 입년이 가정부로부터 빌려 사용했다는 차명 계좌가 있고 입년이 계좌에 대해서도 열어봤다는 증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입년에 대한 수사를 쫓아가다 보면 입년이 최 전 총장과 금융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입년이 누군가로부터 계획을 받은 증황이 나오면 그게 최 전 총장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보지 않겠냐.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 지지 않겠는가. 그걸로 최 전 총장을 압박하는데 결국은 제가 이 문제의 열쇠는 결국은 혼의 아들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면 최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혼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 전 총장을 찍어냈다. 그리고 지금 부러지고 있는 일들도 결국은 의도된 일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밝혀냈느냐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왜 최 동욱 전 총장을 다시 부관참시하려 하는가. 오늘 Y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